물고기 안녕 해줘 루이아 안녕? 안녕 해줘 루이아 안녕? 물고기 안녕? 다 좋은가 봐 물고기 안녕? 엄마 물고기 물을 더 넣어줘야겠다 루이 엄마가 그러면은 물고기가 떠오르겠지? 물고기가 무서워 물고기가 더 떠오르겠지 루이아 그렇게 해줘야 루이아 물고기가 무서워 물고기가 무서워 아 바보 바보이래 물고기가 바보래 물고기가 바보 같아? 루이아 물고기가 바보 같아? 물고기 안녕 해줘 루이아 물고기 좋아한거야? 우리 루이 물고기가 생각이 났구나 진짜로 어머나 고피를 사 와야겠는데 엄마가? 얘네가 물려있어 바보처럼 그치? 루이야 물고기 안녕 해줘 루이야 물고기 안녕 안 해줘? 루이야 아 웃겨라 보여 루이야 물고기가? 루이 눈높이 안 맞을 것 같아 여기 있는데 물고기 물고기 안녕 우리 루이 진짜 좋은가봐 안녕해 루이야 엄마 고피를 사갖고 와야겠다 루이야 루이 때문에 어항이 좀 더 높아야 루이가 보일텐데 어항이 좀 더 높아야 루이가 보일텐데 사기치지마 물고기 쟤네 왜저래 가봐 왜저래나 싸우나 싸우지 말라래 물고기 물고기 싸우지 말라래 루이야 물고기가 진짜 좋은가봐 우리 루이 엄마가 이렇게 한 마리만 넣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한 마리만 넣어줄게 엄마 손이 하나 있다고 엄마 구피 사와 루이야 구피 엄마 구피 사와요 얘네가 아니야 알았어 우리 루이가 바보가 아닌데 그지 엄마가 너.. 너가 더 높아야 유전이가 사온거야 여자야 루이 눈높이에서 고기가 보일래나 물을 더 채워줄까 물을 더 채워줄까 물을 더 채워줄까 루이한테는 더 채워야 보일거 같애 이제 루이 눈높이에서 보이지? 뭐야? 루이야? 루이 눈높이에서? 잘 안보이네. 구피를 사야겠네. 그치? 김유정이 쓸데없는데도 있었구나. 더 안보인다. 그치? 루이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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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봐봐. 물고기 안녕해줘. 물고기 안녕해줘. 안녕. 안녕 난 루이야. 너 밥 먹었니? 물어봐. 물고기야 너 밥 먹었니? 물어봐. 로이야. 되게 좋아한다. 물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로이가. 엄마가 그러면은 진짜 물고기하고 수초하고 사갖고 와서 어학 놔줄게. 저 물고기 있다. 여기 여기 물고기. 안녕 해줘. 안녕. 리모 안녕. 리모 안녕 해줘. 가서. 아 이쁘다. 안녕. 물고기. 물고기. 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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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왔잖아. 얘가 아니야? 루이야? 이상한거 봐. 교육이 안좋아. 우리 루이를 이거 바보 치고 파는거야. 그치 루이야. 엄마 진짜 물고기 사갖고. 우리 루이. 진짜 좋아한다 우리 루이. 엄마는 루이가. 그냥 하는 말인지 알았더니. 진짜 진짜 물고기를. 갖고 싶었구나. 루이가. 엄마는 루이가. 그냥 하는 말인지 알았더니. 쟤는 또 싸운다. 루이야. 못 싸우게. 싸우지 말라래. 너네 뽀뽀해. 싸우지 말고 뽀뽀해. 그래. 물고기 너네 싸우지마. 싸우면 안돼. 그래. 루이야. 진짜 깜짝이야. 응? 똑똑해져. 똑똑. 아 귀여워. 우리 루이 너무 힘났네. 아 이거 누구야? 물고기. 물고기. 응 물고기야. 루이야. 얘 누구야? 물고기.